안녕 친구 이 꽃 이름은 개나리꽃이에요 개나리꽃은 봄에 꽃 먼저 피죠 이제 잎사귀가 나오면 조금 있으면 봄에 정량의 꽃으로 안녕 하고 꽃이 지겠죠 바닥에 꽃잎도 떨어져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꽃이 지고 내년 봄에 개나리꽃 볼 수 있겠죠 여기는 소나무와 친구 맺었어요 개나리하고 소나무 하늘이 파라초 서로 어우러져서 사이좋게 예쁘게 피어있죠 예쁘죠 개나리꽃이 지고 잎사귀가 나오는데요 개나리 잎사귀 처음 보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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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꽃길 예쁘죠? 시멘트 벽 튼서위로 자란 민들레 지는 꽃잎 민들레와 깝짝 누워서 피어있는 민들레 귀요? 지는 꽃잎의 반죽뿌리는 음미 수술 그녀는 이 꽃잎의 내부를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가봐요 여기도 있고 소나무 죽음이 있으면 송아가루도 날리겠죠? 윈들레 꼬시도 날리고 이거는 편백나무 나무 성당 부활절에 이거 편백나무 잎을 한 자락씩 지워주죠? 요즘은 고양이가 놀이터에 와서 모래밭의 대변을 본답니다 놀이터 물에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하트귀맥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물에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도로 이거는 지난 여름에 폈다가 죽은 등나무 오우 좋아요 확인하시고, 전원을 해보기로 했어요 저는 이 양이 됩니다 이렇게 편의점을 해주고 여러분께는 저에게도 특별한 편의점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저는 좋은 편의점을 해보았어요 이렇게 편의점을 해보았어요